뉴진스가 오늘 금발 요정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블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의 미니 이집 데러베 수록곡 ASSP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몽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금발의 뉴진스 멤버들은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들판을 질주합니다. 검은색 머리로 다시 바뀐 후에는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소속사 어두원은 위로팝 사운드를 바탕으로 귀엽고 톡톡 튀는 가사가 특색있게 다가오는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AP 티저 영상은 공개 10시간 만에 125만의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뉴진스는 앞서 공개한 ETA 티저 영상에서는 어둠 속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만 보여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뉴진스는 다음 달 1일과 2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첫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뉴진스는 한납에서 첫 팬미팅을 개최하여 관중동ât 시대의 여름올림픽공원 핸드봐우리값을 입고 있습니다. freshmen가